미국 대통령 선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잘 알지 않습니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보시면 비슷한 그런 내용을 한 번 정도 다루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시리콘밸리에 주재하고 있는 오로라 특파원 그런 내가 관심 있게 항상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리콘밸리의 빅테크 회장들이 트럼프 후보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쪽에 베팅하는 걸로 보는 거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나간 방송을 보고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포께서 글을 올렸더구먼요. 처음에는 해리수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신비감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리수보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아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의 선거가 공정해야 여론조사를 반영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 분이 글을 남겼더구먼요. 보시면 이걸 여러분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다른 매체에서는 팍스 뉴스 같은 데 이런 방송을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미국의 cnn 방송은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트럼프와의 대화에 나서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cnn 방송에서 민주당을 여러분 열렬하게 그렇게 환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매체 가운데 하는 cnn 방송에서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트럼프와의 대화에 나서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거죠.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팀쿡 애플 CEO가 트럼프와 함께 전화한 것은 이미 알려졌고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최근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튀긴 것에 대해서 직접 놀라움을 표했다고 했다. 전화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감자를 튀깁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우승 발언을 한 겁니다. 그건 특별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면 조심해야 될 그런 업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건 또 새 뉴스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도 최근 트럼프와 일반적인 안부전환 성격의 대화를 나눴다. 그 바쁜 사람들끼리 안부전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돈을 못 벌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데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그가 소유한 와신또 포스트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후보 지지를 하지 않기로 사슬 게재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는 이날 와신또 포스트가 후보를 지지 않기로 한 것은 베이조스가 와신또의 경량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 이런 해설보다도 뉴욕타임스가 다운 해설인 거죠.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자기 사업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한 보호 조치로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러면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딱 반응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그래서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강달러 그다음에 원화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지금 정책당국자들의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졌지 않습니까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육박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장이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대통령성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반영된 결과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재정지출 확대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달러화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다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래서 AI씨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닥터 AI한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성에 당선 경우 달러화가 강세가 예상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만 AI가 친절하게 답을 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도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성에 당선되는 경우 달러화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는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감세정책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차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재정정책은 강달러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화 강세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경제현상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들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되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줄당구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1300원대 여러분들 중반에 머물러 있던 한줄이 갑자기 1400원대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